아, 4점 차이면은 작전은 이제 허웅의 3점 슛을 막아라죠 아, 미션이구나 더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 3점 3점?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공이 형, 공이 형 수비가 안 돼 수비가 안 돼 수비 신경 쓰라고 했거든요 정주 차이 많이 나요, 이제 디펜스가 진짜 안 좋은데 오, 놓친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사이먼, 사이먼 종현이 형, 종현이 형 괜히 치러 오전이 아니에요 어, 어, 종현이 형, 종현이 형 나 제일 좋아, 종현이 형 제발 저 신발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오, 모르코스 오, 모르코스 야, 우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모르코스 오, 멋있다 오, 이거 진짜 멋있어 파울까지 오오, 와 웅이도 많이 그런 게 저런 패스라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니 너는 모두가 알아요 저거는 형이 실수했네 파울 파울 다이어트까지 얻어낸다 아니 이 점만 잘 넣는 게 아니라 3점도 너무 잘 넣으니까 그리고 반칙을 얻어내잖아요 아무 말도 없네요 시그너카가 시그너쪽 와 진짜 빠르다 아니 이게 돌파만 빠른 게 아니라 3점도 쑥쑥 들어가니까 저거 잘했네 왜? 형님 팀 사기를 넘어 떨구는 거 아니에요? 맥길을 줘 야 맥길을 줘 김진이 형들의 표현이 너무 안전해 3명을 뚫었어 3명을 이 플레이는 진짜 허웅만 할 수 있는 거죠? 3명을 뚫고 가서 반칙을 얻어내면서 허웅만 할 수 있다고 딱 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런 플레이가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저거는 전성기 때 허제도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 아 저는 뭐 매번 하던 거 매번 해요 또 역시 아 44점 차야 아까 1점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저는 때문에 따라갈 만한 벌어지고 따라갈 만한 벌어지고 칭찬이죠? 칭찬 그래서 오늘 좋아 죽겠네요 이거 네 네 오 문 웃었어 또 웃었어 또 웃었어 근데 웅이도 오늘 조금 더 품고 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이거 혼나겠다 몸밤 안 해? 몸밤 안 할 거야? 몸밤 해야지 아예 뭐 리바운드가 안 되는구만 아 너 안 붙여? 우선 선수가 릴라 붙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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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어 계속 붙여 왜 리바운드 안 하지? 그럼 리바운드를 몇 개를 뺏기는 거야 아예 안 하는데 아 아 홍 너 홍이 무시실 아니야 와 아니 자지 말라고 아 아니 자지 말라고 아 저 봤구나 놓쳤네 아 대박 근데 홍 선수가 너무 사기네 2점 뭐 3점 돌파 다 잘하네요 그냥 좋아요? 뭐 어때 표정관리가 안 된다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사기캐다 너무 다 잘하네 아 빨리 간다 이제 빨리 간다 이제 뒤에서 들어와 뒤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다 맞는데 왜 이렇게 니가 바보짜다 이 XX아 아 이거 지겠다 미리미리 돌아야지 XX아 손이 뜨면 몸이 붙여가지고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김생이 그러면 많이 쳐왔어요 아 이거 지면은 근데 이건 지겠다 아유 자 마음이 아프다 아유 자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기세가 더 좋아졌어요 지금 일단 허웅이라는 사람이 너무 세니까 네 웅이를 못 막아 지금 응 아 웅이 힘 떼는 거 봐 아 말라 말라 아 아크가 안 되네 아 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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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이 형 종현이 형 종현이 막았어 종현이 막았어 종현이 막았어 종현이 형 종현이 형 종현이가 막았어 종현이 형 종현이가 막았어 종현이 형 종현이 형 종현이 형 잠깐만요 조종이 왜 안 좋습니까 조종이 왜 안 좋습니까 조종이 왜 안 좋습니까 종현이 팀이 블락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종현이가 블락을 했잖아요 블락이야 블락 박수 아 그렇지 아 좋아해 하하하하 아 칭찬할 때 또 확실해 해주세요 김준이 감독이 돼서 어 돼 돼 돼 돼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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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점 우와 3점 2점점 2점점 제발 제발 얼마 안 남았어 아 아 우리 막아야 돼 우리 우리하고 어anor 두 명이네 진짜 잘한다. 아, 운이 운이 운이. 15점, 15점. 와, 진짜 잘했다. 이걸 어떻게 해? 4명을 제쳤어요, 지금. 또 6점, 또 6점. 아니, 지금 빈스. 빈스 문제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뺏어와야 돼, 빨리 뺏어와야 돼. 이거 차단해야 돼. 종현이 움직여야 돼. 종현이 형, 종현이 형 해줘. 안 돼. 종현이 형! 종현이 막아야 돼, 끝까지. 종현이 형! 와, 결정적이다, 그럼. 너 인정? 진짜 인정. 왜 웃죠? 아, 왜 불씨 하나 보고 날 보고 있는 건데? 왜? 근데 형은 너무 사기캐다. 아,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아, 너무 잘한다. 근데 이거 이길 수가 있나? 아, 정말 잘한다. 우리가 이 3점 무조건 해야 돼, 이제. 정확한, 우리가 넣을 줄 알았어요. 그게 차이점이잖아. 아, 빈스 가만 좀 있어. 동쪽으로 가야 돼, 이거. 동쪽으로 가야 돼. 제발, 제발. 와,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이보기 형이 너무 재미있어. 야, 이게 진짜 재밌는 경기야. 제발. 제발, 제발. 실패해라, 실패해라, 실패해. 오, 또 들어왔어. 오, 또 들어왔어, 이렇게. 진짜 잘한다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내가 머리를 체육각관하게 소리를 짓는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